1. 기회의 문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겨야 그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 일, 영향을 미치는 일이 곧 하나님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기회의 문을 어떻게 지나가며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아들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져 그 사고로 2년 만에 병사하고 맙니다. 그에게는 아들도 없어서 그 동생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성경은 모든 왕에게 그러하듯 대를 이은 동생 여호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저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할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여호람도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그의 부모 아하카 이세벨보다는 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부모들이 만든 거대한 바할 신상들을 제거하는 정말 큰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북한국 이스라엘은 바할과 아세라 숭배로 만연해 있었거든요. 반발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부모님이 시작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거하면서 제한다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의 우상 숭배 타파는 철저하지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세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상은 그대로 둔 것입니다. 초대왕이 세운 것이니까 건드리지를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악의 척결은 철저해야 합니다. 철저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들도 내가 지금 현재 잘못 행하고 있지 하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잘못을 흔히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사소해 보여도 종래의 큰 실패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성향,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 길에서 지치는 것은 험하고 먼 길이 아니라 내 신발 속에 콩알만한 작은 돌, 그것이 나를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악의 척결은 그러므로 반드시 끝을 보아야 합니다. 끝까지. 끝을 보아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렇지 못할 때 그 결과에 대한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다윗 이후 줄곧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모합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동안 모합은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냥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쳐왔는데 엄청난 것이죠. 그죠? 아하방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의 쇠락이 이렇게 눈에 띄자 그 조공을 갖다가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를 그대로 둘 수 없었던 여호람이 남한국 유다에게 도움을 청하자 아하베 딸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은 유다왕 여호사바시 말합니다.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극진한 말로 도움 요청을 순항한 것은 첫째, 국력이 부강국 이스라엘이 훨씬 셉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강국 이스라엘의 세 왕 여호람이 다시 말해서 사돈 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다와 힘을 합쳐 모합 정보에 나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모합은 요단강 동편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난번 성지수를 얘기하면 그것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냐면 요단강이 쭉 흘러내리죠. 그렇죠? 동편, 동편에 고원지대가 있는데 거기가 모합 땅입니다. 그 밑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모합은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사학당 같은 데서 제가 지도를 자주 그리는데 그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지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여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모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친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모합의 기어는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 소동과 고모라로 탈출할 때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죠. 살아남은 두 딸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더러운 음모를 꾸민데 아버지 로스를 술을 취하게 만들고 두 딸이 동침하고 아들을 임신합니다. 그때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합의 조상이 되고 둘째 딸이 낳은 자식이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 사해 남동쪽 고원지대의 나라를 이루고 삽니다. 이스라엘이 광려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난한 땅으로 들어갈 때 모합당 통과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이 모합 형지에 진을 치자 모합왕 발락이 그 당시 최대 무당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시대에 있을 때 모합 여인들과 음행의 죄를 짓게 하여 모합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되지 아니하게 됩니다. 모세가 누보산에 올라서 마지막 가난한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그 누보산이 바로 모합 고원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 모합이 조공을 끊자 여호람이 모합 정벌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엄청난 조공이 끊긴다고 하는 것은 어떻든 이스라엘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면 하나님의 경륜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모든 것입니다. 슬픈 일, 괴로운 일, 힘든 일, 고난, 역경에 그런 것들을 합력하여서 마침내는 선을 이루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람이 모합 정벌 계획을 세우자 여호람은 연합군을 형성하기로 한 유다왕 여호 사바세계 모합 침공 루트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러자 사해 남쪽을 돌아 애돔 강약길로 가겠노라고 답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애돔 북쪽을 공격하는 것은 요즘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은 그래도 물이 많아서는 농사를 지울 수 있는 땅 남쪽에는 사해가 있고 농사를 전혀 지울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북쪽으로 가면 거기가 경제적으로 중요하니까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죠. 그러나 밑에서 사해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는 황폐한 지역이니까 가기도 어렵거니와 그렇게 해서 경계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모합과 사이가 좋지 않은 애돔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유다와 애돔의 연합군 이렇게 세 나라가 합쳐서 보무도 당당하게 모합 징벌길에 나섰는데 그러나 며칠 가지 못하고 병사들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물 때문입니다. 예상과는 달리 계곡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장탄식을 합니다. 슬프다. 여왁께서 이 세 왕을 불러모아 모합 손에 넘기려 하시는 도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여왁께 문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들 때 가장 기본은 여왁께 엽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 당황하고 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대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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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그걸 한 사건 금식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건 해결도 하나님의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만 자꾸 주장해서 안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하나님마저 잃어버리고 나는 여전히 그 문제 속에 깔아앉아 있습니다. 여왁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고 여쭤보고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다고요? 아니요. 반드시 해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들이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책을 읽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생각나게 하시고 아, 이렇게 했지. 믿음의 선조들은. 그러면 나로 알고는 그렇게 한다. 베켓트라고 하는 석유전자 가전기기 회사가 있습니다. 베켓트. 당시 미국은 있죠. 석유 가전 제품들이 고만고만했습니다. 서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1차 오일 쇼크가 전 세계를 뒤덮였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자 많은 석유 가전제품 회사들이 설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임원을 감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켓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도와주는 기도회도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다 기도 요청도 하고 자기도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있죠. 자꾸 그냥 줄이라는 얘기보다는 오히려 늘리라는 응답을 마음속에 자꾸 들려왔습니다. 기도회에도 여쭤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고된 다른 사람들을 증원을 하고 설비도 늘렸습니다. 그게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고만고만하던 그 회사들 중에 베켓트가 커다란 1위 기업이 되었고 그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킹스칼리지라고 뉴욕에다 좋은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닥친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잘 돌지도 않은 이 머리 가지고 쥐어짜낸 생각이 이 난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셨죠? 모르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합을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양회를 떠나도 사전 답사를 몇 번씩 가죠. 그런데 그 출정을 하면서 그 사정을 거기는 물이 있을 거야라고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었습니다. 공경에 처하자 여호사밭은 그제야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러자 신하 중 한 사람이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세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은 엘리야를 섬기던이라는 뜻입니다. 제자가 스승이 손을 씻을 때 옆에서 물병을 담은 물에 스승의 손에 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가 왜 그 전쟁터에 있었을까 그것은 총동원형 때문입니다. 3장 6절에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라는 구절이 있는데 점거하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파카드는 모든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을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아과의 전쟁이 그만큼 큰 국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그 자리에 있었고 세왕은 엘리사에게로 갔습니다. 세왕을 접한 이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부친 아합의 선지자는 바할 선지자들이고 모친 이세벨의 선지자들은 아세라 선지자를 뜻합니다. 그러나 다급해진 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왕을 불러 모아 모아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까 이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밭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한국 유다왕 여호사밭의 얼굴을 봐서 가르쳐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린 이후 이스라엘은 노골적으로 바할과 아세라를 섬겼지만 남한국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척박한 땅에 가난한 유다가 의지할 존재는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한국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또 이 여호사밭은 당시 유다왕 여호사밭은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선지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율법을 열심히 가르쳤던 그런 왕입니다. 엘리사는 이어서 검은고 연주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셔서 이어서 검은고 연주자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찬송을 연주하고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여쭐 때 가장 먼저 기도에도 순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겠다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 경배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우리가 죽어서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이 자체가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 게시록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한 영원히 계속되는 복음, 복된 소심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는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과 진심은 내 마음을 몰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와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사는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처방을 알려줍니다. 여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하셨나이다. 여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짐승과 가축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어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것은 여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와께서 모합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라. 다음 날 아침 물이 애돔 쪽으로부터 병사들이 판 개천을 따라 흘러와서 웅동에 차기 시작하였고 계곡과 웅동에 찬물이 아침해를 받아서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모합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애돔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나라 전체에 총동원을 내리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경계에 돌입합니다. 아까 모합은 고원지대에 있다고 하였죠. 거기에 모합에서 이렇게 보면 저 북쪽으로도 가난한 땅이 쭉 펼쳐지고 남쪽으로 봐도 시야가 환합니다. 4일까지도 내려다 보입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았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상대편 진영에 붉은 빨간 물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곳에 물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붉은 물이 가득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것은 피라 틀림없이 세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그들의 판단은 너무너무 단순한 오해였습니다. 붉은 아침 해에 물이 반사되어 피처럼 보였고 그런데 자기의 생각은 거기에 물이 없다고 하는 선입견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는 황토입니다. 물이 황토물처럼 더욱 붉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당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일을 당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요구가 있으면 저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 건혀 아니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은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정확한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여리고성 있죠. 여리고성.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나 몰려온다고 하니까 초긴장 상태로 대처하죠. 그런데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요단강과 여리고성 사이의 들판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뭐라고 하냐면 한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한례를 행하면 전투력 제로가 됩니다. 뒤에는 배수진을 치고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난공불락.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더니 한 일주일, 열흘 동안 아무런 기척도 없거든요. 여자들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애들하고. 그런데 쳐들어갈까? 그런데 상대방을 모릅니다. 생각을. 그러다가 망설이다가 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을 지어서 자기네 성 쪽으로 다가옵니다. 칠까 하는데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한 바퀴 삥 돌고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것을 6일 동안이나 하니까 여리고성의 긴장감은 팽배할 대로 팽배합니다. 그러다가 안식일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 바퀴를 돌자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여리고성이 자체 무너졌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거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반드시요. 내가 암에 걸렸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건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열어주시는 문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비슷한 사람들이 요즘에 테레비에서 많이 나와요. 나는 자연인이다. 아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병에 들고 그냥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도 그렇게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하나님, 왜 못 살리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노력하러 가자 외치고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오판, 큰 불행을 자초하고 만반의 준비를 한 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모합군사들을 계멸하고 맙니다.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합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읍들을 파괴하고 좋은 밭들을 돌메우고 샘들을 못 쓰게 만들고 하여간 그렇게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거는 몰라도 됩니다. 맹활약하던 군사가 물메꾼이에요. 물메꾼은 바로 다윗과 같이 골리아스를 하는 이것이 그 당시에는 아주 특공대처럼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때 수세에 몰린 모하방이 특단의 주치를 취하는데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군사 700을 거느리고 포위망을 돌파하고는 모든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금오스에게 왕세자를 태워서 번제물로 드립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역경이나 패전을 자신들의 신의 노여움 결과로 알고 번제물을 들여서 그 노여움을 풀고 신들의 호의를 얻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그걸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록에게 왕이 자기 왕자들을 태워서 불 일반 백성들도 했다는 거예요. 왜요? 복받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믿었고 승전을 위하여 자기 왕세자조차 아끼지 않는 왕을 보고 모하 군수들은 마지막 힘을 내어서 결사항전에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노함이 이맘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하 군사의 결사항전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 놀랐을까요? 자기들도 바할 신과 아세라 신을 모시고 있거든요. 이방신을 그러니까 금오스 신에게 저렇게 재물을 바치고 그것이 어리석은 것, 잘못된 것, 효력이 없는 건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보고 왼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깜짝 놀래요. 그래 이스라엘 연합군도 세 나라가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후퇴하고 여력이 없는 군사들도 추격하지 아니하고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회문이 그냥 서로에게 닫힌 것입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생각해요? 살아서 돌아왔다고 잘했다고 생각하겠죠. 서로서로. 첫째 무슨 일을 하든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쭤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상의가 아닙니다. 상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겸손이 그것이 어떠한 처사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그 계획 자체를 스톱시킬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물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둘째 일을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을 의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조언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의존했다가는 대부분 큰 낭패를 당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은 끝도 없이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누구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저씨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끼어들거든요. 왜요? 기독교를 무당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당이 끼어든다. 신부와 신랑 사이에 시부모님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주를 키우지 않습니다. 오직 아들과 딸만 키우십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천만의 말씀, 기도를 못할수록 하나님의 개입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말 못하는 아기가 웁니다. 그렇죠? 뭘 원하는지 엄마가 즉각 개입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순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그것을 the blessings of beginners 초신자를 위한 축복이라고 그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괜히 어설프게 목사 불렸다가 요즘 상태 좋은 목사들 별로 없습니다. 가장 밝은 불이 어떤 거예요? 전원과 직접 연결하죠. 익스텐션 코드가 길면 길수록 불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기도 사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익스텐션 연장했는데 그게 목사거든요. 상태 안 좋습니다. 그냥 껌뻑껌뻑 하다가 안 들어오는 거죠. 아니, 진짜예요. 요즘 안수기도 해주고 돈 받고 말도 못합니다. 앞으로 직접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뭐예요? 내 요구를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한 모합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이스라엘은 놓치고 맙니다. 왜요?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합을 너희들 손에 맡기리라.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것도 거짓인 그노스에게 행한 기괴한 제사로 기세가 오른 모합의 위세에 하나님의 군사들이 주춤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트랜스 요르르단에 위치한 디본에서 1868년 클라인이란 사람에 의해서 발견된 모합 비석에는 이 전쟁에 관한 기록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합이 오히려 승리한 것으로 적혀있는데 사실입니다. 연합. 세 나라가 연합했는데도 모합이 이긴 것입니다. 찔찔히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바울에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칼라디에서 6장 9절 언제나 내 도모하는 일이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를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행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교육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부활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우리들이 도모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살리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현재 상황이나 미래의 성공 여부에 연연하지 않고 이 일이 내가 마땅히 행할 일이라면 끝까지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행하여서 어떠한 난간도 이기고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